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께 많이 알려진 노래죠. 이 노래의 후렴 가사에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는 날엔 빛나는 열매를 보여준다 했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 언제 어디서 다시 만나게 되더라도요.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늘 빛나는 열매를 가득 맺는 그런 날들 되시길 진심으로 빌면서 시청하 지하철역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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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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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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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